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노자성님이 휴비츠 남겨주셨는데요. 매수가가 9,990원이고 비중을 8% 담으셨어요. 유튜브로 토마토 TV도 많이 보고 핸드폰으로 MTS도 많이 보고 해서 눈에 피로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매수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휴비츠가 무슨 종목이길래 라고 봤더니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. 눈과 관련된 의료기기입니다. 내가 눈이 필요하니까 이 종목을 매수했다. 생활력 매수를 하셨어요. 휴비츠 오늘의 종가는 만 20원입니다.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? 휴비츠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작년에 190억 영업이익을 했는데 재작년에 97억 했으니까 96% 성장을 했습니다. 매출 같은 경우에도 15%가 성장을 했고 지금 작년에 이렇게 이익이 성장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국 쪽에 기여를 한 것 같아요. 요즘 임플란트 굉장히 잘 되잖아요. 맞아요. 중국 쪽이 지금 이제 조금 살만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처음에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은 조금 싸게 돋보이는 미용 쪽으로 화장품 이런 것들 잘 팔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막기 시작했고 그러다 집에다가 하나씩 하는 미용, 의료기구들 또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.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거 하려면 또 안과 진단 기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슈비치가 지금 올해도 중국 쪽에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97억 했기 때문에 190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200억이 좀 안 됩니다. 그러면은 10배, 10배가 안 되죠, 지금. 의료용 기구 치고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오히려 좀 싸다 싶을 정도예요. 그래서 슈비츠는 올해 약간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으로 제가 좀 보이고요. 8% 가지고 계시잖아요.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한 15%까지 늘려가셔도 됩니다. 당장에 그렇게 늘리시라는 말은 아니고요. 만 원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가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실적 시즌 되면은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또 바이오 섹터들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11,500원 2차 목표가는 12,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휴비츠입니다. 중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을 긍정적으로 또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.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다라는 진단까지 남겨주셨습니다. 11,500원과 12,500원까지 계속해서 수익도 잘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. 눈 건강과 함께 내 수익의 건강도 계속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